대경수 신부님들하고 노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86년도에 아파트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부님이 오시는데, 성부님이 아프세요. 성부님이 무슨 소리가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만큼은 성부님 방울이 뚫고 가서 세상이 열들어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뚫으면 열이 떨어져야 되냐. 주님과 성부님 못하실 게 옳습니다. 성부님이 여기 계셔서 하기를 흘리셔도 여러분에게 다 쏟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너무 놀라요. 아니, 어디서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성부님이 요만큼 계셨는데, 성부님이 눈에서 이렇게 다 떨어져 내린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부님을 좋아하셨지만 잘 안 오셨어요. 그래서 광주교구 반대에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에 90년도에 저한테 오라고 해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돈당 신부님한테, 원장, 손님한테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돈당 이천순 나자르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랑 가자. 그래서 또 원장, 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 우리도 갈게. 그래서 신부님하고, 손님 세 분하고 다 강드리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여섯이 갔어요. 그런데, 혼자만 들어오래요. 신부님이. 예를 들어, 신부님이랑 다 오셨는데도, 세상에 인사도 없고, 아파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을 불러요. 제가 들어가서 신부님하고, 소년이 보셨으니까,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 혼자야. 저 혼자 해가지고, 혹시 침대가 가서, 저 혼자 하는 거 그때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해야지. 밖에 나가서, 수부님, 감옥에 있어서, 저 혼자 하래요. 그 경우는, 그래, 혼자 가세요. 하셔서, 감옥에 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요. 제가, 침대가 안 삼켜져요. 집에 와서, 물을 먹는데, 물이 완전히 닥쳐가지고, 소리를 들고, 터져나오면서, 그대로 막, 거의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기도를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요. 15일 동안을, 물 1cc로, 조금씩, 조금씩, 분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아주 배에, 염증이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큰일 난다고, 염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거의 다 장이 꼬였대요. 그러니까, 더 꼬여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입원을 내서, 민간 볶음 가만히 더 있어야 된대요. 예, 입원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차를 탔는데, 갑자기, 제가 박 안드레한테, 영삼포 갈비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을, 그대로 따른 거든요. 영삼포 갈비찌 가자. 그러니까, 예? 지금, 민감하고 누워서, 움직이고 말라고 했는데, 아, 내가 입에서 나왔으니까, 뭐 갈비 몇 개씩이란가 보다. 일단 봐보자. 갈비를 시켰어요. 이 물에, 한 판씩이거든요. 세상에, 계속 보여주고, 난 계속 먹었어요. 형삼, 안 되는 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 세 팔을 시켰어요. 세 팔을 다 먹은 거예요. 막 육인물 먹었죠. 이제, 또 한 번 시켰어요. 아니, 이러다 큰일 났는데, 아니, 이제까지 안 봤냐? 주님이 해주시면, 뭐 다 싶으시냐?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지, 이거 내 힘으로 먹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요? 하하하하 왜냐면 그 형제가, 그동안에, 라주 성문집에서, 어마어마한 걸 많이 봤죠. 그랬는데, 진짜 큰일 나겠네. 보통 사람도, 육인물 못 먹잖아요. 근데, 또 한 판을 시켜가지고, 또 먹고 있으니까, 진짜 괜찮아요? 나 괜찮아. 근데, 아, 얼른 먹어. 그랬더니, 멸젤만 먹고, 못 먹겠대요. 그걸 제가 또 다 먹었어요. 이거 주님의, 기죄가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멘!